19세기 말에 덴마크의 작은 어촌에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마르틴누아 또 필리파라는 분인데요 목사님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런 약간 이상한 찬성 있죠 그게 어울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피폐한 삶 그 찬성이 어울리는 분위기에서 지내면서 전혀 쾌락을 쫓지도 않고 또 즐거움 따위는 다 잊어버린 채로 낯선 단어가 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자기가 즐겁게 산다는 것이 좀 죄악스럽다 하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음식과 또 검정색 옷 그리고 찬양 그리고 기도로 일관된 삶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혼도 거부했습니다 사랑도 거부했어요 마르틴누에게 어느 날 귀족 군인이 찾아와서 그녀에게 반해서 구애를 했는데 결국은 고민하다가 그 남자를 거부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던 필리파에게 파리의 오페라단에서 프리마돈나로 노래를 불러달라 하는 제의도 과감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두 딸의 아버지 목사님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과연 교육을 잘 시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딸들이 세상의 유혹을 잘 이겼다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친 목사님께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두 자매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목사님의 두 딸이었기 때문에 단지 아주 적은 부친의 연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명하면서 하루하루 너무나도 구차하게 살아나가고 있던 차에 프랑스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한 여인이 이 두 자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베뜨예요 바베뜨 이 바베뜨라는 여인이 찾아와서 뭐 월급은 주지 않아도 좋으니 다만 한여로 자기를 써달라 자매들과 잘 성기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세 여자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이 바베뜨라는 여인이 프랑스에서 사놓았던 복권이 당첨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이 이제 이 여자분의 수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침 그때 이 두 자매의 부친이 태어나신 지 100년이 되는 그 100주년 탄생일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1만 프랑이라는 큰 돈이 주어졌는데 이 바베뜨라는 여자가 생각할 때는 자기 평생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프랑스 교회에다가 조그만 집을 사고 또 사람들을 고용해서 말도 몇 필 사서 잘 지내면 그만이에요 그걸 할까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볼까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 두 자매가 살고 있는 동네에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관이라는 것 세계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고루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여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얼마나 오랫동안 반목질시를 하는지 서로 만나서 인사도 안 해요 알고 보면 다 친척관계인데 알고 보면 다 잘 지낼 수 있는 관계인데 전혀 서로에 대하여 알려고도 안 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밥은 더더욱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베뜨라는 여인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근사한 밥상을 차려요 화면에 어쩌면 나올지도 몰라요 근사한 밥장을 차리는데 자기 돈을 다 털어 가지고 거기에 이 멋있는 접시들 있잖아요 음식 맛은 반은 그릇 맛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산의 진미 재료들을 다 공수를 해다가요 자기가 평생 갈고 닦은 요리 솜씨로 양쪽 반목 질시하고 있던 그 모든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 항상 거나하게 대접을 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음식을 많이 본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다 대접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자매와 그 한여인 바베뜨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오해하던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던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이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이 웃음이 전염이 돼서 그 앞에 있던 생전 말하던 안 하던 친구도 또 웃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얘기도 하게 되고 아 근데 말이야 지난번 걔는 어떻게 됐어? 그래서 묻기도 하고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게 되었다 이게 바벤뜨의 만찬이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거의 안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꼭 봐야 된다고 권하고 싶지도 않아요 궁금한 분 한 번 보셔요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두 자매가 목사의 딸로서 금역적인 삶을 살고 정말 최소한 도만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한편으로 강조하고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 동시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사랑도 하고 또 때로는 초대하기도 하고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서 그들과 어울리는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온전해진다 하는 겁니다 예배와 신앙이 있던 그곳에 평화와 어우러진 공동체의 삶이 결여되었다면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닐 겁니다 그건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아닐 겁니다 예배와 그들의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그들의 피로도 한번 채워주기도 하고 하는 그 음식이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거예요 예배와 음식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식당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성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오늘 설교하는 말씀과 빗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두 자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예배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손 그러나 이 바베트가 올려드렸던 손은 음식의 손이에요 사람의 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담긴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이게 같이 가게 될 때 그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출애국기 17장 오늘의 사건이 암시하는 모세의 손과 여우수와의 싸움은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대체 모세의 손이 어떤 매직을 만들어냈길래 그가 손을 올리면 밑에서 싸우는 여우수와가 이기고 또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여우수와가 막 열심히 싸우다가 또 싸움을 지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조금 장난기가 있는 사람 같으면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어났다가 또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로봇의 팔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울리는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손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있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열심히 밑에서는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분명히 그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영을 반대하는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을 분명히 싸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해도 만약에 필리파와 마르틴 두 자매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것만 계속했다면 어쩌면 반쪽짜리 신앙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베뜨가 어느 날 선물처럼 찾아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희생해서 다 드리고 섬기는 그 잔치를 배설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해진 것처럼 저 산 위에서 모세 할아버지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이 산 밑에서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우수아가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열심히 창창하면서 싸움을 해야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우리가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Either A or B 아니면 Both A and B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니 아니면 A랑 B랑 다 같이냐 이 두가 뒤에 겁니다 후자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도 필요하고 사람의 손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우수아가 만약에 혼자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다면 적겠으며 모세가 혼자 믿음이 충천해서 손을 들고 계속 산 위에서 있었다고 해서 싸움을 이겼을래 만무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불을 지질 때 여우수아하도록 나가서 싸우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마주쳐서 큰 소리를 내고 기적을 바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건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6장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초대교에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제자들의 핏줄이 당기는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먼저 받고 제자들이 얼굴을 잘 모르는 헬라파 과부들은 소외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들이 일곱 집사를 뽑아서 자기들은 기도에 전무할 테니 여기 집사들이 그 빵을 나눠주는 일을 좀 하면 좋겠다 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그러니 앞으로는 그냥 계속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우리만 이거 열심히 하면 교회가 잘 되겠다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일곱 집사 같은 존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 다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A는 사도들의 기도와 설교 사역이고 B는 일곱 집사들의 사문화 행정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늘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밀레의 만정이라는 그 그림을 아시나요? 나왔어요? 우리 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매일 삶에서 일어납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저 멀리 부부의 뒤쪽에는 교회가 있고 농사를 짓던 두 사람은 갈던 농기구를 옆에 놓고 석양에 뉘엿뉘엿 지는 해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꽤 평화롭고 안식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때까지 두 사람은 죽어라고 밭을 갈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와가지고 너도 열심히 일했냐? 그리고 자기네 나와서 그냥 감사기도만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과 밭을 가는 손 이 둘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에 취중하는 사람은 어쩌면 가끔은 밭을 가는 그 일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사는 일은 대개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는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도 이 조화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장신대에서의 23년의 교수 생활과 또 그 전에 제가 호신대에서 4년을 했으니까 이제 27년을 교수 생활을 했어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나의 교수의 삶을 뭐로 예약해서 말할 수 있을까 또 설교의 제목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제가 정한 것이 나의 신학 여정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나의 신학 여정 거기에 콜론하고 하나님의 손 사람의 손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서 저러하여금 놀게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치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우수아가 밑에서 열심히 죽어라고 창창하면서 싸웠던 것처럼 저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이 신학적인 확신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에 와서도 하나님의 손에만 의지하는 이는 공부를 게을리 할 것이요 또 신학교에 와서도 사람의 손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공부만 계속할 거예요 또 사람의 손만 중요하다는 사람은 여기 와서도 일하는 것만 계속할 거예요 공부와 기도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신학교에 와서도 교회당 중심의 신앙에만 갇힌 사람은 교회 바깥의 일은 세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서 예수님의 제자직에만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세상에서는 자기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것은 단 1cm도 없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채풀 안에 삶도 하나님 주관하시지만 이 예배당 바깥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의 제자라면 동시에 마을 속의 시민이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을 자꾸 구분하다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둔 마지막 학기에 인간 김도일의 지나온 세월을 사진으로 몇 장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피곤하시지만 좀 봐주세요 제 100일 사진입니다 제가 1960년 2월 14일 발렌타인스데이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커가지고 어? 그 전에 이거는 제가 회심했을 때 사진인데 그거 한 번 더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진은 아! 제 1등병 때 사진입니다 이거는 사실 사연이 있는 사진이에요 이때는 저희가 이제 집안에 온 가족이 다 이민을 가기로 해서 다 수속을 했는데 저는 영장이 나와서 저는 논산으로 가고 우리 식구들은 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병장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진 이쁘죠? 제가 24살 때 미국에 이민 가서 그러나 타이틀을 보시면 노동자 시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저는 미국에 간 게 공부하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사를 간 거거든요 갔는데 식구들이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일을 하게 됐고 큰 공장에 들어가서 전자회사에서 일을 하고 낮에는 이제 자동차 고치는 데서 이제 사무원으로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때 제가 인기가 좋았어요 그 아메리칸, 그 멕시칸 여자분들이 저를 회사에 들어갈 때마다 꼭 껴안아줬습니다 제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김! 그러면서 항상 껴안아줬어요 다음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우리 집사랑과 같이 바이올라 대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할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상현 박사님 부부와 또 저희 동기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리치먼드 버지니아에서 사라 리틀 선생님과 졸업하면서 학위 사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나요? 아, 우리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들이에요 다 멋있죠? 우리 교수님들이 은퇴할 때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맛있는 밥을 한 번 먹는데 그때 우리 교수님들 비교적 다 계실 때 여기에 안정도 교수님은 이 뒤에 놔요 다음 사진에 다음 이번 2024년도 사경회 때 사진입니다 장신공동체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고마웠다는 말씀을 사진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 우리 교수님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장신공동체는 교수와 직원이 최강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좋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학교가 좋다는 거는 좋은 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좋은 훌륭한 충직한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한 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 3의 일체가 갇혀진 곳이 저는 장신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 끝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은퇴하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가 이 사진에 있는데요 2016년부터 가정교회 마을연구소를 이제 몇 교수님들과 같이 창립을 했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 연구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을 속에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교적인 교회를 만들어나가는 게 저희 앞으로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교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마쳐야 하겠는데요 우리가 어쩌면 잘못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저 반쪽짜리 신앙인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여호수아를 불러 명을 주고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싸우고 모세는 후방에서 기도하는 건 이 싸우고 기도하는 것 둘 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선행은청이라 그래요 Prevenient Grace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맥 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64년 8개월 동안 인생을 살면서 또 97년부터 오늘까지 교수로서 또 목사로서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모국에 돌아와서 지내온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여기 우리 직원들도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동료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 이렇게 계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의 손이 앞서 행하시며 또 사람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늘 제가 경험했듯이 여러분 모두도 그런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가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의 신앙 여정을 되짚어보며 과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 안에서 나의 손을 통하여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장신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이 장신을 통하여 이 어두워져 가는 세계에 빛을 발할 수 있으며 썩어져 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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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